성경책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 앞에서 우리는 성경책 각 권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 살펴봤죠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영상인데요 여기에서는 성경책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성경책의 이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일 앞에는 창세기가 나오고요 신약의 가장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 들어있죠 이 순서와 다른 성경책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런 분 없으시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니까 아 성경책은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구나 세상의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각 책에는 두 개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문학 작품들이 다 그렇지만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글을 쓴 시간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글의 내용이 언제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하는 거죠 2020년도에 1919년 3.1운동에 대해 글을 쓴다면 내용은 1919년이지만 저술 시기는 2020년인 거죠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성경책은 각 책의 스토리를 기준으로 역사적인 순서로 배열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저술 시기로 배열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준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책을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분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와 복잡해! 아니요 복잡하지 않아요 차분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사보금서? 바울서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성경은 그 특징에 따라서 몇 개의 묶음으로 분류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볼까요? 구약은요 율법서라고도 불리는 모세오경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담고 있는 예언서 노래와 격언 등을 모아놓은 시가서로 분류합니다 모세오경에는 창세기, 추레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을 말합니다 역사서는 모세오경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 에스터까지 해당되는데요 추레굽을 해서 가난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이방민족들에게 점령당하는 것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욕기부터 아가까지가 시가서이고요 마지막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순서는 책별 시간 순서가 아니라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순서로 그룹별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이 모든 번역본이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히브리 성경에 대해 짧게 다루었는데요 히브리 성경도 우리의 구약과 내용은 같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요 히브리 성경을 탄악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탄악을 T-A-N-A-K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모음을 빼고 T는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가리키고요 N은 너비임이라고 해서 선지서를 말하고 즉 예언서를 말하고요 K는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토라가 제일 먼저 나오고 선지서가 그 뒤에 그리고 케투빔이 제일 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T-N-K 탄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예언서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말라기로 끝나지만 히브리 성경 단악에서는 성문서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성문서에 있는 역대기로 끝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욕기의 주인공 이 욕이라는 사람은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이 등장한다는 것은 나라가 있기 전에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이 부족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책의 순서를 보면 욕기의 앞에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주변 국가들과 외교 활동도 하고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문명, 제국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던 이야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욕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책의 특성에 따라 그룹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열한기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가 흐르고 난 뒤에 다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열한기랑 이사야를 붙여 놓거나 가까이 배열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열한기는 역사서에 포함되고 이사야는 예언서에 포함되는데 이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시가서라고 하는 큰 묶음이 있어서 두 개의 이야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역시도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제일 앞에 복음서가 나오고요 이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이 포함됩니다 각 책의 이름이 복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확 눈에 띄죠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과 구원에 대해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적용해 보자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타인이 적은 거니까 기로 끝나는 게 맞죠 예수 사역기라거나 구원기라거나 아니면 예수기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복음서라고 하는 독특한 양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뒤에는 역사서가 나오는데요 신약에 나오는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되었는가 기록해 놓은 제자들의 전도여정을 담은 책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모두 서신서입니다 말 그대로 편지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과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쭉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혹은 묵시록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혹은 앞에 서신서와 같이 편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그룹별로 묶여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아니 분명히 지나갔는데 다시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남호성 첫 번째 주간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에 대해서 수박 거탈기로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성경책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계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한 주 더 이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경책 각 권의 이름은 왜 그렇게 지었는지 성경의 장과 절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 성경책 안에 표기된 각 기호나 설명들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보라는 건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모르는 성경 우리 남호성 첫 주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과제를 내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 과제는 오늘 배우신 성경책의 이름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성경전서라고 쓰고 그것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어 쓰고 구약을 모세오경, 역사서 이렇게 앞에서 배운 4개의 그룹이 있었죠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 안에 해당되는 성경책 이름을 쭉 쓰는 거예요 장세기, 출애국기 이렇게요 신약도, 복음서, 역사서, 무슨서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쓰고 그 속에 성경책 이름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쓰셔서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고 워드로 정리해도 괜찮고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첫 주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으시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 물어볼 데가 없어 그냥 담아두었던 것이 있으면 함께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이번 과정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연결될 수 있다면 교육하는 동안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카톡은 주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과제 제출이 곧 출석 체크가 될 겁니다 카톡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속해 물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2주차 교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